잠시 시간 좀 걸겠습니다. 양지노고요. 먼저 좀 실망스러운 얘기를 드리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얘기 중에서 텐센트의 비밀이나 텐센트가 앞으로 한국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펼 것이냐 텐센트가 한국에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할 거냐 위치에서 게임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절대 얘기할 수도 없고 저도 모릅니다. 저도 슈퍼셀 인수는 저도 웹진 보고 알았어요. 그것도 한국에서 나온 기사 보고 알았고요. 그리고 한 프로듀서님이 게임 관련한 얘기를 해주실 거라고 했는데 제가 게임 업계 17년 동안 일하면서 게임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안 하고 하는 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은 게임 얘기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텐센트라는 회사에 작년 5월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이래도 되나? 싶은 일들 그런 것들 제 관점에서 해석한 얘기들 제가 어떻게 느끼는지 너무너무나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들만 드리려고 왔고요. 여기 보이는 건물이 텐센트 새로 짓고 있는 본사입니다. 내년에 완공이 되고요. 6,700억을 들여서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 최대의 IT 실험실이 될 거래요. 그런데 저희는 아마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텐센트 전체 사원이 3만명 정도 되고 그중에서 연구개발이 한 50% 정도 되는데요. 저희는 운영 쪽이라서 운영 쪽은 저 좋은 건물에 못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서 재미있는 건 회의실의 온도를 사람들의 온도를 체크를 한대요. 그래서 그 온도를 맞춰준다는데 저희는 그래서 야 그럼 회의실에서 진짜 열불 나게 싸우면 온도가 내려가는 거냐 그거는 만약 제가 들어가게 되면 실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소개 간단하게만 드리면 제 생각에는 저는 좀 특이한 경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센터장님께서 말씀도 해주셨는데 딴진보 초대 기자였다. 맞고요. 제가 1900년도 초반에 1990년 초반에 나우누리하고 하이텔의 버터빵이라는 필명으로 글을 굉장히 많이 올렸고요. 그 중에 마징가제트에 대한 고찰이라는 글을 딴진보에서 처음으로 하실 때 제 글을 퍼가셨어요. 물론 물어봐 주시고요. 그래서 그때 제 이름이 초대 기자로 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예전에는 딴진보 초대 기자가 되게 큰 일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저를 소개를 할 때 그런 거 꼭꼭 잊지 않고 제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권의 책을 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제가 유머랜에 썼던 글들을 모은 책이고 두 번째 거는 또 특이하게 수학 참고서예요. 그런데 수학 참고서가 수학을 잘하는 책이 아니라 어떻게 잘 찍느냐. 사실 수능 잘 보시면 수능은 그림들이 절대로 틀리면 안 되거든요. 문제가 나고 소송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잘 보면 최소한 답안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는 걸러낼 수가 있어요. 등등. 소거법, 대입법 등등으로 어떻게 하면 한두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느냐에 대한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에서 지금 12년 동안 다닌 회사들인데요. 특이한 거라면 일본, 한국, 한중, 일미 회사를 다 중국에서 다녔어요. 중국어, 영어도 모션체로 갔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서바이벌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조금씩 합쳐져 있을 것 같고요. 아, 리버클이 안 되는군요. 제가 이렇게 하면 되는군요. 텐센트는 너무나 잘 아실 거고 그리고 인터넷만 찾아보셔도 정부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제 관점에서 느껴지는 텐센트라는 건 우선 첫 번째가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삼성전도보다 커졌어요. 그래서 전 세계 9위 정도 하는 회사 밸류가 됐고요. 그런데도 매출 1년 전보다 52%가 커졌다는 게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예전에는 상해, 북경 다 아시는 그런 지역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좀 뿌듯하셨나 봐요. 그리고 그전에는 EA라는 미국 회사에서 일했었거든요. 그런데 심천으로 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실망하시더라고요. 도대체 그건 어디 있는 곳이냐. 그리고 텐센트는 전혀 들어보지 못하신 거예요. 뭐 QQ이체 얘기 드려도 모르십니다. 그래서 좀 많이 실망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텐센트가 슈퍼셀 인수해준 게 너무 고마운 게 그게 한국에서 뉴스로 나면서 그 다음부터는 되게 뿌듯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 네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그 뉴스에 난 그 회사냐고 말씀을 해주셔서 거기다 제가 딱 한마디 삼성전자보다 큽니다. 하니까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리그 오브 레전드도 COC도 이제 텐센트 게임이 됐습니다. 저희 자회사고요. 그래서 이미 3, 4년 전부터 텐센트는 세계 최대의 게임 회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인터넷 사용시간의 55%라는 건 QQ 위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들이 다 텐센트 플랫폼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쓰고 TV 보고 음악 듣고 다 심지어는 바이러스 체크까지도 다 텐센트 플랫폼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터넷 사용시간의 55% 나머지는 뭘 하실지 모르겠지만 텐센트 플랫폼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전반적으로 중국의 인터넷 하면 텐센트인데요. 여기 적혀지지 않지만 저는 텐센트의 사명이 텐센트의 미션이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인간을 이롭게 하라. 인터넷 홍익인간이더라고요. 그걸 놓친 게 정말 아깝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인터넷 홍익인간을 냈어야 되는데 텐센트라는 중국 회사의 미션이 인터넷 홍익인간이라는 게 좀 마음이 아팠어요. 어쨌든 세계 최대의 게임 회사 전세계 9위라는 큰 회사 텐센트입니다만 앞으로 얘기해드릴 내용들을 보시면 사실 큰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해서 사람이 크고 사람이 정말 잘난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친구들 심지어는 마우톰 회장님까지도 회사에서 보면 그냥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좀 특별한 얘기들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우선 포니마 춤추다입니다. 이거는 한 3, 4년 전에 사진이기는 한데 지금도 저렇게 춤추십니다. 텐센트의 특징이 중국 회사들은 다 마찬가지인데요. 연회라고 해서 춘절 전에 다들 모여서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합니다. 텐센트는 특이하게도 연회 때는 각 팀별로 따로 하고요. 텐센트 전체 인원들이 모여서 하는 큰 파티가 있는데 그걸 크리스마스 때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연말 파티에는 꼭 꼭 포니마를 비롯해서 여기 옆에 계신 분들도 그냥 직원들이 아니다. 이그제큐튜브들이세요. 그런 분들이 나오셔서 춤추고 노래하고 홍바오 막 쏘시고 하면서 되게 큰 파티를 하고요. 여기 보이는 이 아름다운 분들도 다 저희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분들 여기 한 2, 3시간 정도 펼쳐지는 큰 공연에 모든 주인공들이 다 직원들이고요. 그래서 특이한 점은 한국에서라면 야 우리 1시간 우리 2시간 뒤에 회의해야 되니까 나와 하면 아 안돼 나 저기 춤 연습하러 가야 돼. 말도 안되죠. 근데 됩니다. 심지어는 그 어떤 뭐 GM이 불러서 회의하자고 해도 저희 춤 연습해야 되니까 안될 것 같은데요. 요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춤을 추는 게 단순히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제 느낌에는 이래도 되나 싶었는데 막상 보니까 춤을 추면서 단합이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은 꼭 해야 되고 포니마까지 춤을 추는데 그 밑에 직원들이 어떻게 열심히 안 하겠어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성신성의껏 춤을 추고 그러면서 팀워크가 생기고 단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래도 되나 해서 이래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야근 없는 수일 한국에서도 야근 야근 문제 많고 야근 안 하고 싶다 야근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그거 얼마나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텐센트에서 작년 12월에 올해되진 않았고요. 12월 13일 날 과로로 프로그래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별로 충격적이지 않죠. 한국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이니까 많이 충격적이지 않으실 텐데 회사 내부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고 포니마 회장님을 비롯해서 이규제키트들이 정말 슬퍼하고 장문에 글을 쓰고 깊은 논의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결과 끝에 나온 것이 개발팀은 운영팀이나 다른 CS팀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일합니다만 개발팀은 수요일 날 야근을 없게 해라 라고 아예 강력하게 회사에서 공문을 내렸고요. 여기 보이는 분들이 야근을 안 하고 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감찰 때 누가 야근하는지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야근하면 심할 수 없어야 되고요. 그래서 정말로 수요일에 6시가 되면 싹 빠집니다. 없어요. 야근 안 해요. 이래도 되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들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사실 이걸 한 다음에 사람들이 모멘트에 담가보면 노을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하루가 더 생긴 것 같아요. 정말 환상적인 반응들이 나왔어요. 다들 사실 원하고 있었던 거죠. 누가 야근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오히려 생산성이 더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 번 쉬고 나니까 또 열심히 더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아무리 밑에서 야근하기 싫어해도 위에서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안 해주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중국 문화 중에 하나 또는 텐센트 문화 중에 하나는 할 건 하고요. 지킵니다. 그냥 말로만 해서 야근 안 해요. 하지 마세요. 아니라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이런 감찰방까지 동원해서 제대로 지킨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처음 들으시는 얘기 같은데요. 저도 회사 들어와서 들었어요. 텐센트의 특징 이거 중국 회사들도 많이 그럴 것 같은데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느낌을 받아요. 처음에 오면 팀도 별로 이렇게 잘 효율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돼 있고 같은 사업도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갈 땐 아니 저는 해외 운영팀에 있는데 저도 해외 운영을 하고 스튜디오에서도 개발한 거 가지고 해외 운영하고 또 다른 데서는 라이선스 가는 것도 찾고 서로 다들 그렇게 똑같은 일을 하게 돼서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싶었는데 이래도 되나 싶었는데 이래도 되더라고요. 마치 한국의 양궁처럼 혈연 지연 없이 정말로 좋은 상품 좋은 게임을 고를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만 있다면 내부 경쟁이야말로 그 프로덕트가 살아남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챗 모바일 메신저도 위챗 나오기 전에 내부에서 6개 팀이 동시에 만들고 있었다고 해요. 심지어는 QQ 모바일까지도. 그런데 위챗이 살아남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챗과 QQ 합쳐서 한 달에 8억 명의 사용자가 있는 거대한 플랫폼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시고 싶으신 게 그러면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여기서 정말로 공평하게 결정이 되느냐 제가 볼 땐 되더라고요. 되는 이유는 데이터 드리븐 때문입니다. 게임을 고를 때 과연 이 게임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결국은 데이터를 보고요. 리텐션이나 펭 유저레이트, 알프 등등 핵심적인 수치를 보면 이 게임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 데이터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정말로 객관적으로 게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도 GP직이면 100점 발승 아니더라고요. GP직이면 100점 불태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절대 이기진 않고 위태롭지 않은 정도인데 그것만 해도 얻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땐 GP는 좀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지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거 라이어트도 그렇고 슈퍼셀도 인수할 때 인터뷰 보시면 텐센트가 라이어트 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 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저희가 많이 컨트롤 없고요. 지금 CJ라든지 카카오라든지 텐센트가 한국에도 투자한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대륙의 기상이니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그거 아니고요. 그냥 텐센트 스스로 자기를 생각하기에 우린 적이 잘 몰라. 모바게임 라이어트가 훨씬 더 잘 만들고 전세계 글로벌 퍼블리싱 모바게임 슈퍼셀이 더 잘하고 우리가 저들을 컨트롤하고 저들에게 영향력을 주려면 그들만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몰라. 그래서 처음에 배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제가 전에 이랬던 이해하고 제일 다른 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슈퍼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중국에 런칭하면서 팀 보내서 배우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게임을 만드느냐 심지어는 슈퍼셀 같은 경우에 어떻게 고객 서비스를 하느냐 등등 정말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배우고 배워서 아 이제는 우리가 충분히 알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협업을 시작하고 뭔가 거기에 대한 영향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가 되면서 제 생각에 텐센트는 웬만하면 이길 싸움만 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슈퍼셀을 인수하면서 저희는 뒤에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 해외 매출을 30%를 낸다는 회사의 목표가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텐센트를 10년 넘게 다니신 분이 걱정 마 봐봐 너희가 생각하는 방법 말고 새로운 방법들이 있어 라고 하시는데 어떨 때는 정말로 안 움직인 것 같아서 답답한 게 텐센트인데 어떨 때는 놀라울 정도로 큰 걸음을 한 번에 걷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다시 앞으로 나아가고요. 그게 제가 볼 때 텐센트 넵에서 느끼는 텐센트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희 팀이고요. 저희 외국인들 많죠. 왜냐하면 저희는 글로벌 퍼블리싱 센터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여자분들 비율이 대충 보이시나요? 한 50% 정도 됩니다. 지금 제가 맡고 있는 글로벌 운영팀도 50% 이상이 여자분이시고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 가족이 먼저 일이 먼저 해서 이걸 질문이 아닌 게 무조건 100% 가족이 먼저입니다. 먼저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텐센트에서 일하면서 제가 애들 학교에 교사랑 모임이 있어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단 한 번도 노우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제 팀원들한테 그렇게 합니다. 가족이 먼저고 가족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해야 팀원들이 또 가족들이 제가 열심히 일하는 거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해줍니다. 그래서 일해도 되나? 정말로 선생님 만나러 가도 돼요? 회사에 11시 넘어서 출근했는데 괜찮아요? 이래도 되더라고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희 지금 서울대 공대 교수님들이 쓰신 책이세요. 그런데 그 교수님들 중에 반은 이미 핵심 기술은 중국이 한국을 뛰어넘었다. 그리고 그 반은 이미 다 따라왔다. 저희가 앞서 있는 게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축적이라는 것 때문인데 시간의 축적과 공간의 축적이 있어서 시간의 한계를 공간의 이점으로 극복한다라는 것이 한국에서는 다리 하나 무너지면 당연히 큰일을 내고 난리가 나겠지만 중국도 난리가 안 나는 건 아니지만 땅이 전 세계 3위로 넓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트라이얼 에러들이 동일한 시간에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공간의 이점으로 축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래곤볼 시간과 공간의 방 거기에 보시면 하루 들어가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거기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축적이 돼야 되는 게 저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꼭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회는 안타깝게도 실패를 그다지 용납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중국에서 매출 가장 높은 게임 중에 하나의 왕절 옹야우라는 게임을 만든 팀은 그 전에 실패한 프로젝트를 만들었던 팀입니다. 텐센트에서 지금 성공한 게임을 만든 프로젝트 팀치고 그 전에 실패했던 프로젝트를 안 만든 팀이 없습니다. 실패를 해야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알고 배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축적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용납하더라고요. 그래서 실패해도 되나 그래도 되나 하는데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성공의 포뮬러를 다시 써냅니다. 참 부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니들은 어머니가 너무 많아. 제가 드릴 중요한 얘기들은 많이 드렸고요. 제 생각엔 저는 말씀드렸지만 한국 영어 중국어 못하는 상태로 정말 무작정 중국에 왔고 3개월 동안 잠도 안 자면서 영어 배워갔고요. 음식 이름도 몰라갖고 사진 찍어서 이거 주세요 하면서 음식도 이렇게 시킬 줄 모르거든요. 중국에 가서 메뉴판 보시면 죄다 중국어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사소한 부분들이 그렇게 달라요. 예를 들어 이번에도 비행기 타고 공항에서 오는데 한국에서는 비행기 티켓에서 작은 부분 끊어주죠. 중국에서는 100% 큰 부분 줍니다. 한국에서는 핸드폰 비행 모드로 한번 볼 수 있잖아요. 중국에서는 그 어떤 항공도 심지어 국제항공에서도 비행 모드조차도 용납을 안 해요. 사소한 부분이 그렇게 다른 다른 것들이 모여서 힘든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중국에서 12년 동안 열심히 잘 살아왔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잘 살아갈 예정이고요. 가급적이면 수저 색깔 말고 그 수저로 뭘 먹을지 더 고민하는 분들하고 같이 열심히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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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